음 중학교 2학년 교학사 패스파 노트 자 사과 법문 들어가 있습니다 패스 그라미는 무슨 뜻이야 전달하다 이런 뜻이잖아 건네주다 뭐 이런 뜻이 있겠지 여기서는 쪽지 전달하기 이런 얘기네 ing를 붙였어 그럼 둘중에 하나야 뭐하니 뭐지 시작 뭐 하는 것 이란 동명사로 쓰이든가 그렇지 뭐 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로 쓰이든가 여기서 동명사로 생각해도 되겠지 are you good detective 너는 훌륭한 탐정이니 하고 물어보고 있지 if you are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you can help miss brown 미즈 브라운을 도울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게 있어 if you are 인데 여러분 이 are를 지우고 말이야 if you do 라고 써놓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두라고 쓰면 안되나 if you do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are you good 니가 여기 지금 비동사가 나와있지 니가 훌륭한 탐정이냐 물어봐야지 니가 훌륭한 탐정이라면이야 그치 그러니까 둘을 쓰면 안되고 뭘 쓴다 알 써야 된다 뭐가 생략된 거야 if you are a good detective 가 생략됐기 때문에 are를 써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 자 그 다음에 you can help miss brown miss brown을 도울 수 있어요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그치 철 중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시스템 타임 스시트 스테리 홀 자습실에 앉아계신데 있잖아 썸타임 제가 나왔네 썸타임즈는 중학교 2학년까지 아직도 중요하지 퍼센트 확률이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빈도 부사의 위치는 어디다 조비디 이라 그렇지 여기 이제 일반 농사니까 일반 농사 앞에 나온것은 타임즈 근데 가끔 썸타임즈가 왜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지 그 맞어 틀려 맞지 부사는 부사 니까 뭐 앞에서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참이진 단수는 여전히 중요해 쉬지 여기 왜 썸타임즈가 있으니까 자꾸 이걸 놓칠 수 있는데 썸타임 시치에다 별표 자 근데 여러분 이거에 투 멕쇼 이런걸 갖다 우리는 100% 라고 하지 거의 중학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구문 중에 하나야 make sure 구분 make sure이 무슨 뜻이지 시작 반드시 뭐뭐하다 또 무슨 뜻이지 꼭 뭐뭐하다 확실히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make sure 다음에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대절이 나오지 대절이나 투부정사가 나오겠지 근데 everyone is quiet를 보니까 주어 동사나 그러면은 뭐가 이 사이에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뭐뭐라는 것 접속사 that 모든 사람이 조용해야 한다는 것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즉 모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겠네 make sure 자 중요한 거는 everyone이야 everyone 자 여기 이 문장은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자 일단 투부정사를 정리하자 이거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야 자 질문 그러면 위하여란 뜻으로 쓰일 때 이 to는 뭐랑 바꿀 수 있다 시작 in order to 그렇지 바로 이게 실력이야 그 다음에 so as to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다더라 to make sure in order make sure so as to make sure 그 다음 이제 에브리 원이야 에브리 원은 항상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에브리 원은 모든 사람이냄에도 불구하고 아를 쓰지 않고 뭐 썼냐면 이슬을 썼다 별표 그 다음에 이제 quiet에 대해서 얘기하자 quiet는 조용한이지 이거는 무슨 뜻이야 quiet 꽤 매우란 부사지 그래서 가끔 나와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when miss brown was there yesterday 어제지 어제 과거부사가 나왔네 과거부사가 나 무슨 시제 쓴다 과거 시제 쓴다 자 어제 거기에 있었을 때 a little problem 작은 어떤 작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happened 발생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풀기를 원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걸 영어로 쓰시오 시작 어릴을 퍼블럼 근데 왜 이시라고 받았어 이걸 갖다가 대미라고 받으면 안되나 그것들 안되지 명사 어 어릴 퍼블럼 탄수 명사잖아 지금 단수 명사를 말하는 거니까 이스로 받아 이제 대무로 받으면 안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here is a story from study hall yesterday 자 어제 스토리 홀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어 예설데 이네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워즈라고 쓰면 안 돼 그니까 어제 스토리 홀에서 나온 출처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제가 어제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워즈 쓸 이유가 없어 괜찮지 그 다음에 히어리 뭐지 이런게 부사 부사가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 어떻게 된다 자리가 바뀐다 누가 주어야 누가 주어야 어 스토리 그 스토리부터 끝까지가 주어네 그 다음 누가 동사야 이지가 동사네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었어 근데 왜 R을 안 쓰고 잊었었냐 말이야 스토리가 한 개니까 더 스토리 이지가 아니라 스토리잖아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브 라이크스 샐리 알랏 데이브는 많이 샐리를 좋아한다 삼위 진단수니까 당연히 에 쓰지 잠깐 얼랏 얼랏이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시사하게 나온 적 있어 되게 금은 줄 보고 내가 웃었는데 얼랏이 뜻이 뭐야 만 은이야 만이야 만이 이게 나온 적 있어 만은은 영어로 뭐야 얼랏 오브야 얼랏 오브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지 근데 부사기 때문에 뒤에 뭐 없어도 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흔히 얼랏 오브 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어 그 틀리지 왜 얼랏 오브 라고 여기 오브 쓰면 틀리지 뒤에 목적우가 없는 상태잖아 뭐가 비어 있잖아 완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얼랏이라고 써야 돼 그런데 이걸 두 단어로 썰어 그럼 뭐라고 시작 very much ok 그 다음에 듀오링 스토리 홀 yesterday 어제 스토리 홀 동 스토리 홀 근데 동안에 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동안에 가자 듀오링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듀오링이 무슨 뜻이냐면 동안에란 뜻이다 근데 이 동안에란 뜻을 가지고 있는게 무려 몇개나 있다 세개나 있다 시작 폴드 있고 듀오링도 있고 하나 더 와열도 있다 근데 얘네들이 뜻은 똑같은데 서로 바꿨으면 안돼 큰일나 그리고 얘네 둘 1번하고 2번은 전지사야 전지사 뒤에는 뭐 나오지 명사 전명구구 얘는 뭐야 접속사야 당연히 와열뒤에는 뭐 나와야 돼 문장이 나와야지 문장 그래가지고 주호동사 와열뒤에는 주호동사 나오고 명사 폴드는 무슨 명사가 나오냐면 숫자 명사 숫자에 관계된 명사 듀오링 다음에 특정한 기간에 관계된 명사 서로 바꿨으면 안된다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이번에는 스토리 홀 yesterday 어제 자습실 동안에 자습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얘기지 듀오링 썬네 폴 쓰지 않고 he gathered 그는 all of his courage 모든 용기를 모았다 그리고 write wrote 과거네 여기도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그녀에게 쪽지를 썼다 자 드디어 나왔다 이름하여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같은데 자 여기 관계 대명사 위치가 나왔네 관계 대명사 나왔는데 무슨 격 관계 대명사를 생각해야 돼 시작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 그 이유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불안전한 문장이 나온다 맞지 관계 대명사 앞에는 뭐 나온다 명사 선행사 나온다 명관 불 근데 딱 보니까 뒤에 뭐가 없어 추억 없네 동사밖에 없잖아 세드는 동사니까 그치 얘가 주격이야 주격은 어떻게 하면 생략하면 안된다 생략할 수가 없다 해석을 해볼까 어 새드가 말했다 쪽지가 말한다는게 웃기잖아 쪽지가 말했다기보다 쓰여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뒤에 거라고 쓰여있는 쪽지를 그녀에게 써서 보냈다 이 얘기야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샐리 let's go to the movies on Saturday 일요일날 영화 보러 가자 아 진짜 창피했겠다 그런데 말이야 렛츠가 나왔네 렛츠 렛츠 동그라미 렛츠는 뭐의 축약형이다 시작 렛츠 잘했어 그래서 뒤에 뭐 나와야 되냐 동사원에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거 사육동사잖아 사육동사 목적어 동사원에 그치 자 그래가지고 우리 영업으로 가자 그러면 렛츠를 두 단어로 써라 그러면 시작 영업으로 갈래 어 샐리 세 단어로 쓰면 why don't we 그렇지 머리 좋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on Sunday나 요일이나 특정한 날짜 앞에는 전치사 뭐 쓴다 온 쓴다 여기다가 인 쓰지 않도록 조심해 인은 언제 뭐 나올 때 쓴다 큰 시간 큰 장소 도시나라 계절 달 연도 이런거 여름에 그러면 인 써머잖아 계절 달 연도 이런거 나올 땐 인 쓰고 오는 요일이나 날짜가 나올 때 쓴다 알고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노트 그 노트는 pass through pass through는 지나갔어 거쳐가는 거야 누구를 거쳐갔지 pass through four students 네 명의 학생을 지나갔대 before it got to Sally 있잖아 get to에다 동그라미 get to는 무슨 뜻이냐면 get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다 어디어디로 가다란 뜻이야 어디어디로 가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야 어디어디로 도착하다 how can I get to the bank 은행 가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럴 때 get to 근데 있잖아 get to가 또 조심해야 돼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로 가다란 뜻이 아니라 뭐뭐 하게 되다라는 수고야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I got to know you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명사가 나올 때 뭐뭐에 도착하다 다다르다 이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그것이 Sally에게 도착하기 전에 네 명의 학생을 거쳐갔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제의 일치 시제가 항상 맞춰줘야 된다 어떤 시제가 나올까 생각해야 돼 자 여기 지금 과거네 여기도 pass through 과거지 just as Sally got the note just as Sally got the note 이래 시험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야 이런게 무슨 동사지 일명 무슨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가 뭐야 원래는 테이크가 동사잖아 테이크 뒤에 뭐가 나왔어 목적의 자리 일반 동사 뒤에가 목적의 자리잖아 근데 희한하게 테이크가 어웨이라고 하는 부사랑 같이 어울려 가지고 또 다른 다른 테이크가 먹다 타다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어웨이를 붙이면 뺏어가다는 뜻이 되거든 원래 테이크 뒷자리가 목적어 있는 테이크가 어웨이랑 붙어 가지고 새로운 동사가 돼서 이 뒷자리가 목적어가 됐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몇개야 목적어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된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네 그런데 명사 목적어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 맞지 대명사 목적어는 부사 뒤에다 쓰면 안되고 대명사는 부사 앞에만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 그 원칙 알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자 말이야 자 여기 봐보자 take it away take it away를 took it away니까 한번 써볼까 시작 took away it 이라고 쓰면 된다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렇게 써놓겠지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after reading the note 그 노트를 읽은 후에 she wanted to find the students 그녀는 자 want 다음에 뭐 나온다 투부정사 나오는거지 원투처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거 뭐있어 시작 원투 호프 위시 또 뭐가 있을까 플랜 뭐 프라미스 뭐 아무튼 어떤 느낌이대로 전부 다 미래적인거지 디사이드 이런 애들은 뒤에 스프러스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갖는다 그래서 찾는것 원했다 어떤 학생 그 학생들을 찾는걸 원했다 어떤 학생을 찾고 싶으냐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오겠네 관계대명사 후네 자 있잖아 진짜 중요한게 하나 있는데 관계대명사 후를 훔으로 바꿨으면 된다 안된다 후를 훔으로 바꾸면 안된다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훔을 후로 바꿔도 된다 안된다 이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목적격은 생략도 가능하지만 훈은 생략하면 안돼 그리고 잠깐 이 후를 그럼 됐으로 바꿀수는 있다 어 됐으로 바꿀수는 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그래서 뒤에거 하는 앞에거 뒤에거가 뭐야 took part in passing it 와 이거 일단 별표 요거 시험에 나온 후보 자 무슨 얘기냐면 take part in은 어디에 참여하다는 뜻이지 그것을 전달하는데 참여하다에 후가 붙었으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을 찾는거 원했다 자 그래서 있잖아 또 이거 take part in은 여기 아래 participate in이 있지 바꿔쓰는거 가끔씩은 나왔어 별표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거 자 보이니 이거 ing ing가 오면 뭐다 이게 동명사지 왜 동명사 썼는가 in 전지사지 전지사 뒤에는 명사 아니면 동명사 쓴다 ok 명사 아니면 동명사 쓴다 ok 자 그 다음에 question she question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뭘 질문했냐면 그녀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received 받았습니다 바 병렬이지 질문했고 받았어 이제 지금 동사가 2개 과거 동사가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어 end나 벗이나 월에 나오면 병렬 찾아야 된다 그랬지 다음에 나오는 대답들 근데 어떤 학교에서 보니까 팔로잉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한 5% 확률로 정말 낼게 없어서 내셨나본데 팔로잉 다음에 나오는 팔로우드가 아니라 팔로잉 써야 된다는거 요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